내일 또 컴백하잖아요 저희가 곧 컴백하니까 또 제가 또 이렇게 응? 안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컴백을 하니까 또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드디어 야미야미 러브가 공개가 됩니다 우리 메리들이 저희 컴백을 진짜 너무나도 기다렸는데 드디어 디데이1을 앞두고 컴백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저희가 뮤직뱅크로 컴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딱 나오자마자 뮤직비디오 누구보다 빠르게 키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특히 이번 앨범은 진짜 진짜 많이 열심히 오래 생각해보면 되게 오랜 기간을 준비했거든요 나름 그리고 또 저희가 다같이 마이애밀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나티 나타샤님과 같이 콜라보를 하기 위해서 또 마이애미를 이렇게 같이 다녀왔는데 너무 착하시고 너무 좋고 그리고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다같이 이렇게 해외를 가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또 너무 설레고 또 너무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컴백을 하면서 내내 그래서 저희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번 앨범을 준비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시면서 저희 컴백을 곧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오케이 내가 영어로 말할게 메리 음 우리 너무 준비할 수 많이 준비할 수 메리 사랑 메리 사랑 앨미앨미 앨범 앨범 그리고 저는 내일 내일 음 컴백 그리고 뮤직빙 컴백 알아요 그래서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내일 컴백 앨미앨미 앨미앨미 앨범 이름은 앨미앨미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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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뱅크 야미야미 러브 야미야미 러브 러브 유 수고하세요? 마저 괜찮아 retro 내일이 돌아온 Forno 아니야 아이폰 13 왜 이렇게 날씬해 보여? 다 먹어줘 저번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 하긴 했는데 제가 컴백 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조금 어플도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입술? Don't be nervous, we suffered you! Oh, thank you! Thank you! Don't be nervous, honey! Can you speak English? Okay, I will do, speak English. Oh, hi! Love your hair! My hair is black Come back, black You can't wait, please Please wait Tomorrow 메리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컴백이 내일로 왔어요 We support you since your day one! You work very hard for come back, yes? Yes, yes! Loving your lip? Lip? My lip? 오늘 직접 화장했어? 아니요, 오늘 저 직접 화장 안 했고요 오늘 샵에 갔다 왔어요 근데 오늘 스케줄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있었어가지고 샵에 갔다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샵에 갔다 왔어요 샵에 갔다 왔어요 샵에 갔다 왔어요 I love her 샵에 갔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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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베리들을 향한 무언가에 확실한 이벤트는 있습니다. 렌즈 꼈어요. 렌즈 안 꼈어요. 렌즈 아니고 제 눈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하는 컴백이라서 저 너무 떨려요. 널베스야. 널베스야. 뭔가 오늘 밤에 잠을 자지 못할 걸 때 I can sleep well. Because of 컴백. 아 긴장해. 나 긴장해. 나 지금 긴장하고 있어. 오랜만에. 1년 만에 컴백이야. 저 이제 곧 디너를 먹을 건데 디너를 먹기 전까지 키도록 할게요. 널베스. 오케이. I know. 널베스. 그래서 그쵸? 뭐야? 나는 한참이 시작하니 아 너무의해색 너무 태어나서 chrome 이번엔 마하얄키타 너무 달아요! 감사합니다 내 생일을 보내주세요? 행복한 생일을 보내주세요 나니가 좋은 가사 감사합니다 내일 밤에 돌아올게요 오늘 먹었어? 뭐 먹었어? 밥? 밥 먹었는데 배고파서 오믈렛 먹을거에요 샌드위치 먹었는데 Don't be nervous Thank you Sing yummy yummy love Oh no Tomorrow Tomorrow? Sana all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Mary I love you Mary I love you I'm so excited for the comeback And I'm pretty sure Their comeback is good Because Mooland Work on this comeback Thank you Can you please make a heart for us? Heart? Cute Hello Can you please show us your nails? My nails is spark Has Nayeon had dinner yet? No I ate dinner But I'm still hungry So I will eat Omolet Hi Nayeon You're so pretty Please kiss me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짐바부어도 가능하신가요? 오 짐바부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어도 관심이 합니다 홀라 오블렛이 도착한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세웅 이제 곧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1년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고 제 라이브를 마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하이 미엠! 하 월드어 유? 아임 트위니... 파이브이어얼 이 시에 트위니 파이브이어얼 안녕하세요 오! 오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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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우! 오훈받! 클로로랑 뮤직뱅트 다음에 나중에 와앙 잠미 토니 만én 35분까지만 해요? 곤란한데 35분까지만 할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해요 내일 기대해주세요 저희 진짜 열심히 저희 진짜 메리들을 못 보니까 못 보는 만큼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앨범에 아주 잘 연습했고 이 앨범에 아주 잘 연습했고 그래서 메리들 이 앨범에서 이 앨범에서 이 앨범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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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